너 오늘 좀 이쁘다 세 개 세 개 내가 같이 할게 비싼 처봉을 보내고 그랬어 아이고 고고 웃어 어떡해 컴행 게릴 하세븐 안녕하세요 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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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저희가 엄마가 통화하신 걸 들었는데 선물로 소고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걸로 저희가 스테이크 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 엄마 몰래 만들어도 돼요 왜 엄마한테 내 김밥 만들어 그럴려고 여기 온 거예요 맘대로 그 요리 재료를 써도 되냐 그럴려고 온 거라고요? 안 죽어요 자 그럼 먼저 저기 끝에 있는 잭슨이랑 형제부터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형 여기서 죽어 꺼내야 돼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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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아니, 이래요. 이제 양념을 해야 해. 이건 뭐야? 식초? 어. 식초 왜 넣어? 이거 넣어서. 마음이 아주 편하지 그냥, 응? 자, 이번엔 제가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얘네 왜 이렇게 귀여운 건 안 해? 이렇게 싹 끓았을 때. 어, 반. 세게 세게, 세게 한번 시원하게. 내려가. 자, 자. 와, 벌칙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요. 어머니 개워서 당당하게 김밥 만들면 안 돼. 안 돼? 안 돼? 쟤를 썬 건지, 부러뜨린 건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. 세게, 세게. 내가 걸릴 줄 알았지? 너무하다, 진짜. 우리한테 벌칙이 뭐냐. 정말 빨리. 아, 됐다. 자, 박근. 의чик Third and Son 세상에芸샤 세상에. 세상에, 세상에... 최sea은 정황 실에 ının 11출분인 번째로 조시만 한 번 보아야 되겠네. 박형. 박형. 갓세븐의 공식 애교 전제로서 박형의 애교 3종 세트. 보여주세요. 하나 둘 셋 하나. 이유. 하나 둘 셋 둘. 이유. 하나 둘 셋 셋. 자기 빼고 누가 애교 전제로 생각해? 자기 빼고. 제법만요. 하나 둘 셋 하나. 아 진짜 재미. 사실 실질적으로 애교 전제는 박형도 있지만 잭슨이 더. 한 번만. 형 제발. 한 번만 그런 거 없어 빨리. 동생 잘못했다. 한 번만. 진영이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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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榜. yum. ㅎ kum. 질일. 차 rumah. 하하하하! ад Hack. 자 그 상태에서 애교! 애교! 하나 둘 셋! 악. 귀엽네 귀엽네 이번에 추석선물로 받은 소고기인데 비싼 거래가 잘 잘라야 될거지 내가 자려볼게 야 5등분 그냥 계속 달그닥 달그닥 그냥 잘 보이는데? 쌍둘 쿠키면 꼬마 안 돼 안 돼 안 돼 와.. 여러분.. 얘 고깃 좀 봐요 다 잘랐어? 자 이제 유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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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는 건 제 전문이죠 번호를 한 번에 껴야 돼 번호 한 번에 시작부터 난리구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줄게 번호를 나 저래 하지마 다 하지 말라고 여기 가자 빨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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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재밌겠다 진짜 맛있겠죠? 한 입만 자자 이제 속 재료는 다 만들었으니까 다 같이 김밥을 바라볼까요?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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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진영 어디 뻑뻑 뻗었니? 뭐야 뭐야 어? 너무 빨리 고고 싶었어 아 이런 맛있게 아니 잭슨이 친화력이 제일 좋은데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 N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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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카스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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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NCT의 루카스랑 친해지고 싶어 손으로 지금 나 봐봐 나 봐봐 이렇게 이렇게만 더 다시 일단은 봐봐 그치? 그치? 이제 가이소 그렇게 갔어 네 네 아유 아유 쉬 쉬 쉬 쉬 자 자 잠깐만 드디어 저희가 김밥을 다 완성했습니다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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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면 먹을 사람 진영이요 첫사랑 2억 조작남으로 유명한데 첫사랑 느낌 나는 멘트 3개 부탁해요 너 오늘 좀 이쁘다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뱀뱀이 걸그루 댄스를 그렇게 잘 춘다던데 요즘 나온 노래로 걸그룹 댄스 보여주세요 이러고 네 요즘 거 일주일 때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잠결에 같이 댄싱 한 번 하자 엄마 이래 잠결에 엄마가 댄싱 한 번 하자 엄마가 댄싱 한 번 하자 엄마랑 댄싱 하라고 엄마랑 댄싱 하라고 신곡 신곡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의 신곡 롤러바이는 일단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자장가라는 뜻이고요 가볍게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자 준비 시 원 투 쓰리 포 고 추천 men 음 으 비 넌 내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가사 드렸는데 다정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앉으세요 앉으시고 앉으시고 앉으세요 미안한데 못 참았어 유럽에서 왔니? 촬영 소감 유겸이 부터 한마디씩 짤게 되게 저는 이거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방송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오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또 안 들리고 근데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기쁘게 되면 저희 다시 불러주세요 저희가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왔을 때는 좀 더 저희가 더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약에 누워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진짜 한 번도 안 걸릴 자신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약간 이런 거 좀 정신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한 거 이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자 둘 셋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엄마 몰래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날라 나는 내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 감 긴 생머리에 바람이 풀면 그냥 눈이 안 감 맘이 안 감 어린이는 너무 가던데 입이 꺼 엄마는 지금 새끼도 모르겠네 어휴 쇳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